안녕하세요. 파도의 뮤입니다. 오늘은 난도가 요즘에 살이 많이 쪄서 많이 통통해진 난도를 그려보려고 해요. 요즘에 배가 많이 나와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엄청 귀엽답니다. 근데 왠지 요즘에 밥을 많이 먹진 않더라구요. 그래서 저 원래 밤에 혼자서 몸무게를 확인하나 싶어요. 옆에 뿜뿜이들이 옆에서 눈두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에요. 컬러링을 해볼게요. 컬러링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넘어주고요. 눈도의 검색깔이랑 체중계 색깔도 같이 넣어줄게요. 요즘에 난도가 음식 조사를 하는 걸 보면 밤에 저 몰래 몸무게를 계속 체크하나봐. 본인도 민망한지 이런 모습이 있나? 배가 뚠뚠뚠 나왔다고 그리고 자신의 몸무게를 보면서 놀라는 난도의 모습이에요. 다이어트 요즘 다이어트가 필요한 난도의 모습을 그려봤어요. 다이어트 필요시점 그림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시면 제가 그림을 올려놔드릴게요. 그 그림 이미지 다운받으셔도 되고 캡처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하도앤미였습니다.